데이터 입출력 구현 챕터 두번째 섹션입니다 자료구조 내용 많구요 어렵구요 출제 비중 높습니다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료구조는 논리적으로 설계된 데이터의 구조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라도 성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구조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 거죠 효율적인 자료구조는 데이터 용량이나 실행시간 등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데이터의 추가나 삭제 탐색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산하는 활동도 포함을 해요 자료구조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자료구조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료구조의 유형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일단 단순 구조에요 그냥 데이터 하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들 정수 실수 문자형 데이터 뭐 이런 것들 단순 구조를 얘기하는 거구요 보통 문제는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선형과 비선형이에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일단은 선형 구조는 순차 연결 이런 느낌이에요 데이터들의 대응관계가 1대1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서로서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 말 그대로 흐름이 선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느낌이구요 비선형 구조는 데이터들의 대응관계가 1대 다, 다 대 다 등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죠 틀이나 그래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이 데이터 다음에 바로 이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정해진 순서밖에 없어요 이거를 선형이라고 하는 거구요 비선형은 여기 틀이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쪽 데이터에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 없죠 이런 것들은 비선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차 연결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종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구요 각각의 이 자료 구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볼 거예요 파일 구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우선 선형 구조입니다 자 스택이 먼저 나와 있네요 데이터의 입구와 출구가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이미지도 나와 있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스택 포인터가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포인터라는 개념을 프로그래밍을 안 배우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현재 어떤 특정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포인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데이터의 위치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위쪽에도 나와 있죠 어쨌든간에 탑이라는 스택 포인터가 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스택 포인터를 보통은 탑이라고 합니다 스택 포인터가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택 포인터는 데이터가 삽입될 때마다 1씩 증가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위치가 높아질 테니까 스택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 오류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서 스택 크기가 보통은 0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4칸 차고 또 채우려고 하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스택 포인터는 데이터를 출출할 때마다 1씩 감소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요 0보다 작아지게 되면 여기가 빈 공간이고 더 이상 삭제할 수 있는 요소가 없죠 그럴 때 언더플로우를 발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념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사실 이 특징이 제일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서 후입선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래통에 빨래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빨래가 들어갔겠죠 그럼 이 빨래를 다시 하나씩 꺼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들어간 순서는 이렇게 잖아요 3, 4 그런데 실제로 빨래를 뺄 때는 이 맨 밑에 있는 걸 빼기 전에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먼저 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제일 먼저 나오죠 나중에 들어간 게 가장 먼저 나온다 그래서 후입선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택을 사용하는 알고리즘 함수 호출하거나 깊이 우선탐색, 제기호출, 리니어리스트, 포스트픽스 등에 사용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도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뭔지는 뒤쪽에 차근차근 나오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 그리고 명, 주소, 명령어 방식에도 활용이 된다 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문제 종종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큐를 보죠 이미지를 먼저 좀 보면은 좀 편할 텐데 제가 아까 스택이랑 다르게 스택은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었죠 그래서 집어넣고 빼는 게 다 위쪽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이놈은 여기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건 위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밑에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선입선출이에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갈 수 있어요 터널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개념을 파악하고 나서 다시 위쪽에 글을 보겠습니다 자, Q의 구조 데이터의 입구와 출구가 달라서 서로 다른 방향에 있다는 뜻이에요 삽입과 삭제가 서로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top이라는 포인터가 있는 게 아니라 rear라는 포인터, front라는 포인터가 있어요 rear랑 front라는 단어 자체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는 게 rear 가장 처음에 삽입된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는 게 front 이렇게 있습니다 삽입 포인터는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일식 증가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점점점점 늘어날 테니까 자,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 오류를 발생시키고요 자, 삭제 포인터는 데이터를 삭제할 때마다 일식 증가한다 이거는 감소되지 않죠 삭제 포인터이기 때문에 일식 증가하고 삽입 포인터와 같은 위치를 가리키게 되면 Q의 데이터가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또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가 삽입 포인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갔겠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삭제를 안 했지만 삭제를 하게 되는 위치가 이쪽이니까 얘는 삭제 포인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삽입 포인터입니다 지금 이 상태죠 자, 여기에서 앞에 있는 이 1번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날라가겠죠 실제로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울 건 2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삭제 포인터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놈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놓고 또 데이터를 삭제를 했다고 생각해보면 이놈이 다시 일로 오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삭제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또 옮겨지겠고 또 삭제를 하게 되면은 얘가 또 옮겨지겠죠 그러면 점점점점점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위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은 같은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 상태가 포인터와 같은 위치 삭입 포인터와 같은 위치를 가리키게 되고 그러면 이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이해를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포인트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데크입니다 데크는 데이터의 출입구가 양쪽 모두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택의 개념과 Q의 개념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죠 스택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한쪽에만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에요 그래서 한쪽에 들어갈 수만 있고 한쪽은 나올 수만 있었던 건데 데크는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출입구가 각각 양쪽에 다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각각의 포인터가 데이터 삽입 삭제에 따라서 일식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데크에 특징되어 있는데 종류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입출력 제한 유형에 따라 스크롤 방식과 쉘프 방식이 있다고 되어 있죠 입력 제한과 출력 제한 스크롤 쉘프라고 하는데 입력 제한은 출력은 양쪽에서 가능해요 삭제는 양쪽에서 할 수 있는데 입력은 한쪽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출력 같은 경우에는 입력은 다 가능한데 출력만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 제한이 쉘프고요 입력 제한이 스크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선형 리스트 이미지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선형 리스트 선형이라는 거는 대부분 순서가 있다 차례대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질령 데이터 동질령은 같은 유형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유형의 데이터가 연속되는 기업 공간에 저장되는 데이터 구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접근 속도가 빨라요 대신에 탑입 삭제 시에 나머지 자료들의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예시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데이터가 요렇게 요렇게 다섯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런데 이중에 한 개를 지울 거예요 삭제할 겁니다 얘를 삭제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요 공간을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를 일단 옮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다시 또 이렇게 옮겨야겠죠 하나씩 옮겨야 되니까요 지금은 두 개 옮겼지만 이 오른쪽에 데이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한 칸씩 옮겨야 되죠 굉장히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될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삽입하거나 삭제할 경우에 기존 자료들이 한 칸씩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얘기죠 접근 속도는 빠른데 삽입 삭제할 땐 느려진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리스트의 대표적인 구조는 배열이 있다고 되어 있죠 배열이 아래쪽에 잠깐 나와 있을 거예요 배열의 특징 같은 데이터 동질형 데이터죠 같은 크기의 공간에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구조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첨자에 의해 서로의 위치를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첨자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귤 상자가 세 개가 있으면 각각의 귤 상자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귤 상자 두 번째 귤 상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걸 첨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첨자를 두 개 이상 사용하면 다 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첨자가 세 개면 삼 차원이고요 첨자가 네 개면 사 차원이겠죠 고정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며 고정 고정 논리적 순서 물리적 순서가 동일합니다 데이터 탐색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 구조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데이터를 탑입했을 경우 예를 들어 k, r, e, a 있는데 o를 중간에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a가, e가, r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평균 이동 횟수가 이 정도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 삭제도 마찬가지죠 배열의 중간에 위치한 데이터 삭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써 있듯이 j를 삭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빈 공간으로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평균 이동 횟수도 나와 있죠 이 정도 이동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개형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의 개수가 바뀌는 경우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결 리스트 인데요 연결 리스트의 특징은 이 단점을 보완한 자료구조라고 되어 있죠 삭입과 삭제가 어려운 배열의 단점을 보완했다 다음 데이터의 위치를 상대적인 위치 값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첨자를 이용해서 이거 다음 값이 이거고 이거 다음 값이 이거고 이렇게 해서 붙여 놓는 게 아니라 데이터마다 포함된 포인터를 이용해서 가리킨다고 되어 있어요 포인터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용이하고 기억 공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데이터마다 포인터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탐색 속도 자체는 느린 편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배열은 탐색은 빠른데 삽입 삭제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는 탐색은 좀 느리지만 삽입 삭제가 용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위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와 포인터를 묶어서 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의 기억 공간이 생성된 노드들이 각 노드의 포인터에 의하여 연결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각 노드의 연결이 끊어지면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단일 연결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한 개의 포인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다운노드의 위치를 기억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첫 번째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50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next라는 부분이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이 포인터가 이 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노드는 그 다음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이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하나 추가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 추가하고요 이 next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게 하고 이거 가리켰던 애가 얘를 가리키게 하면 이렇게요 가리키게 하면 계속 데이터를 옆으로 밀 필요가 없이 순서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키워드만 핵심적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단일 연결 리스트 한 개의 포인터를 이용한다 다음 노드의 위치를 기억한다 마지막 노드의 포인터는 널값을 가진다 마지막은 끝이라는 뜻이죠 널값을 가진다 널값이라는 것은 값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노드의 접근은 항상 첫 노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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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 못해요 여기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노드의 포인터가 훼손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가 끊겼다 그러면 이 다음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음은 단일 원형 연결 리스트인데요 원형이라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원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이미지가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얘가 이리로 가야 되고 얘가 이리로 와야 되는데 인쇄가 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한 개의 포인터를 사용해서 자신의 다음 노드 위치를 기억한다 뭐 이거까지는 괜찮죠 마지막 노드는 첫 노드의 위치값을 가지기 때문에 널값을 가지지 않는다 비어있지 않는다 뭐 콘틱이에요 밑에 이미지를 보면 여기가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이 처음 위치를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 그래서 원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노드에서 시작하더라도 전체를 돌 수 있어요 이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노드에 포인터가 한번 잘리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이론상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라고 써놨지만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중 연결 리스트 이게 이 이미지예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거라고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 두 개의 포인터를 사용해서 자신의 다음 노드와 이전 노드까지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요 두 개의 포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 장소를 많이 차지하지만 탐색의 방향을 바꿔서 탐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징 노드 포인터가 잘리더라도 끊기더라도 이렇게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복구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원형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첫 노드의 이전 포인트 마지막 노드의 다음 포인터 이거는 널 값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원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 단일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그리고 이중이라는 것은 양쪽 방향으로 탐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다 합친 경우가 이중 원형 연결 리스트예요 자 여기 이중도 붙었으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이 붙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서 맨 끝으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형도 있고 이중도 있는 형태가 이중 원형 연결 리스트입니다 두 개의 포인터 당연히 사용하고요 다음 노드와 이전 노드 위치 기억할 수 있고 기억 장소 많이 차지할 거고요 탐색 방향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훼손되었을 때 복구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첫 노드의 프리브 포인터와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 포인터는 각각 마지막 노드와 첫 노드의 위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이면 앞뒤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포인터를 두 개 사용하는 거예요 이중이니까 그리고 원형이면은 앞에서 맨 뒤로 맨 앞에서 맨 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널 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비선형 구조로 넘어가 볼게요 비선형 구조는 가장 대표적인 게 트리인데요 트리 구조는 계층 구조로 표현을 한다 우리가 흔히 조직도라고 하는 그런 형태예요 적합한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 이상의 노드를 가지고 각 노드는 간선으로 연결된다 그냥 선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개의 노드를 가진 트리는 간선의 개수가 n개보다 하나 작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노드는 두 개인데 선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노드는 세 개인데 선은 두 개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노드와 연결되지 않는 노드는 아예 없어요 노드와 노드 사이의 경로는 딱 하나만 존재한다 방향성이 있는 비순환 그래프의 한 종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라는 게 나중에 나올 텐데 그래프가 순환이 되는 게 있고 지금처럼 순환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순환이라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트리 구조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이진트리 자식 노드의 수가 최대 2개인 트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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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 하위 레벨에 있는 이 노드가 두 개 또는 한 개 또는 없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 2개인 트리를 이진트리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포화 이진트리랑 완전 이진트리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강 노드에서 자식 노드로 뻗어나간 간성 개수가 두 개씩 있죠 자 그리고 단말 노드라는 게 이 마지막 단계의 노드를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단계의 노드들은 자식 노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제외한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말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의 자식 노드가 두 개인 거 자식 노드가 만약에 있다면 무조건 두 개씩 있는 트리가 포화 이진트리에요 꽉 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꽉 차 있는 가득 차 있는 이진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 이진트리라는 거는 뭐냐면 마지막 레벨을 제외한 모든 레벨의 노드가 꽉 채워져 있는 트리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는 포화 이진트리에요 그러면 얘를 지우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거는 완전 이진트리입니다 얘도 완전 이진트리구요 얘도 얘도 완전 이진트리에요 근데 여기까지 지워지면 이제 하위 레벨이 없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포화 이진트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포화 이진트리는 이진트리의 형식에 딱 맞는 꽉 채워져 있는 트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제일 말단 말단 노드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면 그거는 완전 이진트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트리의 용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각 용어에 대한 설명이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적어둔 거고요 실제로는 특정 이미지를 트리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트리에 대한 용어를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값을 문제로 내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라든지 트리 이미지를 보면서 여기서 단말 노드는 뭐고 간선은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히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참고 이미지와 설명만 봐도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노드의 차수와 트리의 차수입니다 노드의 차수는 각각의 노드마다 다르겠죠 자식 노드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 노드의 개수가 각 노드마다 다른데 트리의 차수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가 가지는 각 노드들의 차수 중에 가장 큰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게 다가갈 부분은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트리의 순회입니다 순회는 전체를 돈단 뜻인데 이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는 이 순회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좀 헷갈리고요 그래서 천천히 좀 볼게요 중위 순회와 전위 순회 그리고 후위 순회 이렇게 있습니다 위쪽에 노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트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진 트리를 가지고 순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진트리 순회라고 되어 있죠 항상 부모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 노드가 항상 두 개 있어요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위, 전위, 후위 그러니까 중, 전, 후잖아요 이 중, 전, 후 이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중위 순회라는 것은 부모 노드가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죠 부모 노드는 항상 가운데 있는데 이 탐색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위 순회 같은 경우에는 부모 노드가 앞에 있어요 후위 순회는 부모 노드가 마지막에 있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순회하는 순서에서 부모 노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중위, 전위, 후위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위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위 순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접근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좌측, 우측, 부모 이렇게 나누실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좌측, 우측, 부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위 순회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을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죠 이쪽을 먼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도 틀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색으로 접근을 해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B가 부모고 이 세 가지 노드가 좌측, 얘가 오른쪽, 우측이죠 여기에서 다시 이 부분을 접근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색을 바꿔서 여기서 또 나누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좌측, 부모, 우측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어떤 순으로? 왼쪽, 부모, 오른쪽으로요 자 그래서 일단 왼쪽부터 해서 G 그 다음에 부모 D 이렇게 체크를 할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인 H 접근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만큼이 끝났죠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왼쪽이 끝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부모 노드로 갑니다 B죠 H랑 끝났고 B 자 그럼 부모 쪽 끝났어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른쪽에는 E 하나밖에 없죠 E 이 보라색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모로 넘어갑니다 A구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나누는 거죠 오른쪽은 아예 없고 자 그래서 F부터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C를 접근하는 형태로 순회를 하는 겁니다 요게 중위 순회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전위 순회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전위 순회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나눕니다 부모 노드를 먼저 접근을 할 거예요 부모 노드를 먼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부모는 노드가 한 개니까요 그래서 A를 접근을 해요 일단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왼쪽을 먼저 가는 거죠 오른쪽을 먼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은 왼쪽을 가서 다시 또 나눕니다 다시 나누는데 여기에서 부모 노드 먼저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B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들 좌측으로 가는 거니까요 왼쪽에 있는 애들 다시 또 나눕니다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 부모 노드를 접근하는 거죠 D 자 그래놓고 나서 왼쪽 오른쪽이니까 G H에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왼쪽 끝났고요 여기서 끝났죠 E로 넘어가죠 여긴 아예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1로 여기 다 끝났으니까요 여기도 나눠요 그런데 이거 중에 뭘 먼저 접근해요 부모를 먼저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C 나머지 F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후위 순에도 한번 다시 볼게요 좌측 우측 부모 순입니다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서 순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 순서대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왼쪽부터니까 왼쪽도 나눕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에요 자 그리고 또 나눠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G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H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D 갑니다 자 이게 주황색 1번이죠 자 그러면은 주황색 2번 해야겠죠 여기 2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황색 1번 2번 끝났으니까 주황색 3번 B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요게 지금 보라색 1번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라색 2번 갈 거예요 자 보라색 2번도 나눠서 하는 거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었어요 F 먼저 접근합니다 여긴 아예 없으니까 자 요거 다음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 보라색 3번을 진행하는 거죠 여기가 A입니다 자 요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고 또 넘어갈게요 다음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개념 자 노드를 간선으로 연결하여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구조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 고립된 부분 그래프로 구성될 수도 있고 자 방향과 무방향 그래프가 존재한다 방향이라는 건 요렇게 생긴 걸 얘기하는 거고요 무방향은 요렇게 생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체 간선 순환 그래프 비순환 그래프 모두 존재한다 순환 함으로 루트 노드 부모 자식 노드의 개념이 없다 왜냐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프 용어 나와 있죠 요거 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방향 그래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책에는 지금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영상에서는 제대로 보이고 있으니까 영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간선의 방향성이 존재하고요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a에서 b로만 갈 수 있는 간선은 a,b로 표시를 합니다 a,b와 b,a는 서로 다른 방향이에요 a,b가 a에서 b로 가는 거고요 b,a가 b에서 a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향성 완전 그래프의 최대 간선 수 나와 있는데 요 n이 노드의 개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드의 개수가 4다 라고 하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4 곱하기 3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최대 간선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요런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 그래프는 화살표가 있죠 자 다음은 무방향 그래프입니다 책에서는 이쪽 설명이 잘못되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에 있는 게 제대로 된 설명이에요 무방향 그래프의 간선은 양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정점 a와 정점 b를 연결하는 간선은 a,b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b랑 b,a는 동일한 표현이에요 방향이 양방향이기 때문에 무방향성 완전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 마찬가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화살표가 없이 선 하나로 두 개의 화살표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거랑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2로 나누는 공식이 추가 됐죠 요거까지 포함해서 최대 간선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로 폴리시 표기법입니다 폴리시 표기법 세 가지 있는데 이거 트리 순회랑 똑같은 겁니다 중위, 전위, 후위가 있죠 그래서 연산자가 피 연산자들 사이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좀 접근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중위식을 전위식으로 변화하는 방법 변환 방법이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연산 순위가 빠른 연산부터 전위식으로 변환한 후에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 편의를 위해서 괄호를 이용해서 그룹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해당 그룹과 다음 연산을 차례차례 전위식으로 변환한다 변환이 끝나면 괄호를 제거하고 여기 해당 괄호를요 요런 식으로 요식을 전위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식이 중위식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연산이 빠른 것부터 접근을 한다고 되어 있죠 요기 지금 보면은 요런 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괄호 안에 있는 게 가장 먼저 계산이 되어야 되죠 요걸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산자가 항상 부모라고 일단 생각을 해놓고 접근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근을 하는 방법이 지금 전위식이죠 전위식은 연산자가 앞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a b 요렇게 일단 쓰는 거죠 요게 지금 한 덩어리인 거예요 요거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이쪽이랑 또 계산을 해보는 거죠 또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요기가 한 덩어리니까 요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c가 있고 여기 곱하기가 요렇게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요 연산자가 앞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c 이렇게 붙는 거죠 또 요걸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요거 연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곱하기 빼기 a b c 요렇게가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d 요기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를 중앙에 씁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앞으로 보낸다 이거죠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요놈이 나오겠죠 자 요렇게 연산을 하는 방법이 전의식으로 변환을 하는 방법이에요 중의식을 중의식이기 때문에 요 지금 플러스 연산기호 마이너스 연산기호 이런 것들이 가운데 있다가 앞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중의식을 전의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중의식을 후의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다 똑같은데 어떤가요 요 부분만 보셔도 감이 오시죠 자 이 부분이잖아요 a b 마이너스 있고요 아까는 얘가 일로 내려갔지만 지금은 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죠 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a b 마이너스 요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렇게 붙는 겁니다 자 요거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까처럼 저랑 똑같이 하시는데 앞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뒤로 가시면 돼요 요거 이해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질문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의식을 중의식으로 다시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전의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요 형태였죠 a b 위에가 마이너스였는데 얘가 요렇게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후의식도 마찬가지인데 오른쪽으로 요렇게 붙었었죠 자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붙었든 왼쪽으로 붙었든 중요한 건 요 a와 b는 항상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전의식의 형태는 연산자 그 다음에 피연산자 피연산자 요런 형태죠 자 그럼 이 식에서 봤을 때 요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요 가운데에 있는 얘네들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자 마이너스 a b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전위를 중위로 바꾸는 거니까 요 앞에 있는 요놈을 요 가운데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b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요렇게 자 그래놓고 또 보는 거죠 저 a-b가 이제 한 덩어리니까 여기 앞에 곱하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곱하기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는 거죠 요건 한 덩어리고 자 요 곱하기를 또 가운데로 올립니다 자 그래서 요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건 다시 한 덩어리가 되겠죠 자 요 덩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d가 있고 여기 앞에 플러스가 있는 거죠 요게 다시 요렇게 중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요렇게 가 되는 것이죠 괄호는 중간에 이게 갑자기 쑥 들어왔죠 이거는 연산 순위가 변경될 경우를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 a-b가 먼저 연산되는게 우선인데 이 괄호가 없어지면 그러면 a-b가 연산되는게 아니라 b-c가 되겠다 그러면 판단하에 괄호를 씌워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자 후의식도 이렇게 접근하면 마찬가지죠 앞에만 잠깐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연산자가 앞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뒤에 나와 있어요 후의식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a-b-c-d-pl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왼쪽과 오른쪽 노드는 항상 붙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해요 두 개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b를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걸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a-b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자 c와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로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a-b 곱하기 c 되는데 요렇게만 봤을 때는 b,c가 먼저 돼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괄호를 묶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 덩어리로 봤을 때 d와 플러스가 있는 건데 이 플러스를 이 덩어리와 d 사이에 집어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요것도 연습을 좀 해 보셔야 될 거에요 연습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습 문제를 통해서 자주 연습을 해 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